1 박사 어디갔어? 박사 박사 어딨어? 박사 어디있냐? 시발 저기있어 병시 저거 저거 들어왔어 개새끼가 진짜 시발 새끼가 아 시발 포인트 없는데 그래야 또 존댄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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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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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 쟤 아 이렇게 자 잘 잘 다른려 어디서 봤지? ~~ ~~ 쟤는 거고! ~~ 벨는 사람... 아냐 다시 할건데 내가 테로를 볼라그래 테로 테로가 어딘지 볼라고 어떻게 내려가야되지 대충 이제 알았고 그러면은 박사가 코너로 돌 때 일단 빨리 가야돼 거기 오기 전에 아 너무 급했다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저기로 들어와도 되는구나 저기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대인 지뢰를 깔고 그리고 박사 여기다 대인 지뢰를 깔아야겠구나 여기다 대인 지뢰를 깔고 보면 뒤졌을 때 아 지뢰를 깔으면 안되지 여기서 암살 여기 내려갈때 암살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면 내가 일어나서 뒤를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야 시뮬레이션 끝났어 시뮬레이션 끝났어 오케이 시뮬레이션 끝났어 완벽하다 완전 범죄 이제 외우겠다 외우겠어 이제 보니깐 이 노란 애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아 여기거든 일로 오거든 다 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맛있음 내 앞을 지나가진 않을거야 내 앞을 지나가진 않을거야 내 앞을 지나가진 않을거야 뭐거든 흩어질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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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발 야 이걸 왜 때려잡냐 야 미친새끼야 아아 나 이걸 왜 때려잡아 병신이 진짜 아아 씨 다 된 밤에 쟤 뿔이네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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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완벽해 이제 완벽해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했어 내 앞을 지나가는게 아니라 내려간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해 혹시 모르니까 내려가서 지뢰가 있나 봐야자 지뢰 개인지뢰 내가 갖고있나 대인지뢰 있지 이번 설정해놓고 도망 됐어 여긴 어차피 이제 신경 안써도돼 아까 내가 여기 신경을 썼거든 뭐해 병신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 신경 안써도돼 여긴 어차피 흩어져 오케이 됐어 들어 들고있어 아예 가서 바로 큐 오케 10 9 8 7 6 5 4 3 2 2 1 왜 암살이 안뜨져 아니 왜 암살이 안뜨져 쓰읍 저기 아저씨 저기 저기 아니 아무리도 안 아무리도 아니에요 아니 왜 암살이 안뜨지 잠깐만요 좀 더 불안한데 이게 왜 일단 응신을 하고 자 당황하지마 변수에 당황할 필요 없어 여기 있는 새끼는 두 명 여기 있는 새끼는 두 명 어디로 가는지나 보자 어디로 가는지나 보자 여기 가서 어? 여기로 오네? 여기다 야 여기다 루트 바꿨다 야 여기가 암살 루트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야 멀리 갈 필요가 없었네 멀리 갈 필요가 없었어 여기야 그냥 여기로 오면 이 새끼야 여기로 와 여기로 온다고 기다리자 시체? 여기 있어 숨길 때 있어 여깄잖아 바로 여깄잖아 다 여깄지 땡 여깄잖아 으아이 씨 으아이 씨 오지? 여기로 오나? 여깄다 여깄지 물 문을 여깄다 여깄다 저에 에어족이 초찌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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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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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야 이게 내가 뻥하고 터지듯이 아이씨 아이씨 안되 지레 안되는걸로 지레는 타이머였구나 나는 이게 내가 삥 누르는줄 알았지 다시 아이씨 좋아좋아좋아 오바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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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석대로 해 정석대로 해 FM대로 해 5 4 3 2 1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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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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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가 불안한데 안 내려오겠지? 오 완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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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야 여기서 체크 포인트 안되는구나 잠깐 이제 집에 가면 돼 이제가 중요해 다 된 밥 쟤 뿌리지마 집에 가야 돼 이제 이제 집에 가야 되거든 집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저기야 나가자 의심 받지 말고 여기다 왜 왔지? 여기 아닌데 올라가 올라가 의심 받지마 의심 받지마 의심 받지마 의심 받지마 왔던 길로 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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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짐وج wisdom 다시 보고 로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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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야야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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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뭐야? 안 끝났네? 아, 씨. 안 끝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said it's something big! Yes! Looks like you'll still have time for detention! I know where he is. Let's see! 이거구나 여기를 무력화 시켜야 되는구나 이걸만 무력화 시키고 환풍기가 있다 한번 들어가 보자 뭐가 있나 보자 저기를 무력화 시키고 이거를 어디로 연결되는지 보면 돼 그러면 여기야 여기서 들어가면 돼 그렇지 근데 지금 깼잖아 그러면 잠깐만 내가 무슨 목표가 있지 나 목표 없는데 이제 다 했는데 아까 무력화 안 시켰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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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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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죽인 다음에 내려가서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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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했어 자 자 자 자 내가 보니까 이거는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애들이 어떤 패턴을 보여 그 패턴을 파악하는게 급선무야 오케이 아 답답해서 못보면 꺼져 씨발새끼야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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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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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해야되지? 하.. ㅅㅂ 박사 온다 온다 일로.. 아 여기로 오는구나 하.. ㅅㅂ 3차 이걸 타야 되는구나? 이걸 타야 되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저걸 머리에 바르네 오케이 저걸 발라서 넣고 바르면 얘가 무슨 행동을 취할텐데 그럼 내 쪽으로 오나? 그렇지? 그러면 그때 내가 얘를 죽이고 체크 포인트로 가서 체크를 하자 어? 어? 체크 포인트 이상한데 서있다 어 저거 멀리있다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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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져 뭐야 불반죽 안 던져 아 불반죽 주워야 맞다 주워야지 박사 오지마 멀었다 멀었다 박사 올려면 멀었어 여기서 뭘 할거야 그럼 이 새끼가 여기서 뭔가 해야겠지 아 울거야 기다리자 저거에 죽나? 저거에 죽으면 존나 웃기겠다 왔다 왔다 바른다 가까이서 보자 존나 웃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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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 가만히 있네 오케이 뒤졌고 바로 앞에 있거든 아 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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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봐봐?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그 뭐 Dr. Valentine 말아주신이 말했지?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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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나 뱅뱅 돋는 거 아니냐? 나 지금 백맥이 돌고 있는데? 저 아래까지 어떻게 떨어지지? 박사 어딨어? 잠깐만 여기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들어가서 내려가서 여기를 지나서 박사 어딨어? 박사를 죽어버린 다음에 출구가 어디야? 출구가 완전 반대 연구소를 파괴시키래 그럼 나중에 와서 연구소를 어떻게 파괴시키지? 아 이 밸브를? 전원차단 아아 통풍기 전원을 차단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일단 걔가 죽는 건 알았어 그러니까 굳이 안 봐도 돼 그걸 하고 내 다음 플랜으로 가자고 오케이 좋아 좋아 박사를 어떻게 죽일지는 또 가봐야 알지 박사를 어떻게 죽일지는 자 일단 빨리 짚고 시간이 없어 될 수 있는 그 뭐지? 그게 바닷하게 가면 당신이 물건 암호가 필요하겠거든? 뭐야 뭐있다 뭐있다 뭐야? 맞네 여깄네 암호! 그쵸? 암호 없어? 쟤 조금 있으면 죽어 쟤 조금 있으면 죽고 좀 읽어보자 이거를 어 죽네 이제 그쵸? 그쵸? here no one's gonna get through yes the bridge are you sure it's wise 동선 파악해야 돼 동선 파악 그렇지 얘야 얘야 얘라고 해 지금 얘야 어디서? 뭐? 뭐 just happened? Sorensen! move ahead with the scheduled tests give me the board of directors look at your... it's on the floor sorry ain't your lucky day huh boy hey! where's the fire? I'm here you gotta let me get it hang in here buddy it's going too far that better be it's strong triggers and crazy okay that's one thing cardiac arrest talking about female girl here and the girl is missing her shape okay okay you call her when the kill stood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가자 올라오면 된다 올라오면 된다 안걸렸다 안걸렸다 일단 들어가자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아 시발 괜히 올라왔네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파괴시켜야 되는구나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직감이 없다 직감이 없다 직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면 돼 저거 있구나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 저 새끼를 저 새끼를 죽여야 돼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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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onomical Hybook 아이구 아이씽 아이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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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с 다시 내려가보자 이렇게 된거 다시 내려가서 어떻게든지 봐야겠다 거기서 박사를 죽이고 여기서 기록을 어디서 삭제하는거야? 박사 저기서 죽이면 되잖아 기록은 어디서 아 저기 저거 내가 밸브 돌린거고 기록은 어디서 삭제하는거야 기록 기록 이건가? 아닌데? 기록 삭제 박사 기록 삭제 서버 어딨어 서버 서버가 없는데? 저거 맞는데 저거 이건가? 아 다리 부르고 아 반대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 다리를 그럼 박사를 죽이고 박사를 여기서 던진 다음에 그거까지 일사천리로 한번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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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까지 부르는 것까지 한번 해야 돼 연기 30초 안에 죽겠지? 여기 죽은 것까지 했지? 쟤 죽는거지? 어차피 여기 시간 끌어야돼 저기까지 갈 때까지 최소한 근처까지 가야 얘를 끌어다 던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쪼금 걸리거든 후우 후우 일단 제가 가게 돼 박사가 가게 한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돌아가겠다 이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왼쪽으로 돌아서 하고 하고 그렇지 스크롤 요거는 얘가 저쪽으로 갈꺼야 간다 더울꺼야 더울꺼야 일루 더울꺼야 일루 더울꺼야 일루 더울꺼야 야 저 흑인은 왜 안 죽냐 근데? 흑인은 왜 안죽어 흑인 설마 그거 저장 안된거 아냐? 설마 씨발 말도안돼 잘 안나니까 어 안간다 씨발 야 리셋됐다고? 올라오면 또 죽이면 돼 또 죽이면 돼 됐어 또 죽이면 돼 리셋된거야? 아 씨발 저장했는데 왜 ㅈ같이 씨발 못된거야 됐어 지나가 그러면 다시 올라와 또 죽이면 돼 또 죽이면 돼 아냐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또 죽일 수 있어 충분해 나 그정도 실력 돼 이제 또 죽이면 돼 아냐 다리 좀있다 다시하면 돼 다리 좀있다 다시하면 돼 또 죽이면 돼 또 죽이면 돼 또 죽이면 돼 또 죽이면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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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있니? 뭐 지금 여기야? 뭐? 뭐죠?